뚜루루루루루루루루룽 여러분들 안 들어 올 수 있는... 안 들어... 산우야 얼른 들어오시랑께요 안녕 안뇽 안뇽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켰죠? 네 제가 왔습니다 헬로 사모오빠 맞아요 오늘이 3월 5일이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I love you OMG 안녕 이거 좀 높여볼까? 됐다 안녕하세요 밥을 먹었죠 밥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밥 화장했죠 왜냐면은 선우 너무 예쁘다 왜냐면은 오늘 또 영통행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있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건 어떠냐고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올 때마다 다들 엄청 좋은 말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귀엽다고요? 진짜 잘생겼다 이런 건 너무 혼자 하면 너무 웃겨 최근에 배운 일본어 그 뭐였더라? 그 있는데 그 오시고 또 간다 때 어랑 남퉁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when you come on in 가슴 아프게 심장이 쿵쿵 오늘의 TMI 나이 나 오늘 뭐했더라? 아 오늘 오늘 민트 초코를 먹었어요 속눈썹이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이실려나? 지금 잘 시간 아니에요 지금 자면 진짜 대박인 거 아닙니까? 초밀착 랩 주고요? 좀 부담스러운데? 네 지금 저 혼자예요 혼자 오늘 저녁 떡볶이 오늘 저녁 떡볶이 떡볶이를 요즘 안 먹은 지 좀 오래됐어요 Always 선우야 체리 같아 그건가? 좀 체리 같나? 베라의 오레오 민초 오레오 민초 오레오 딸기 아닌가? 어제 제가 먹었거든요 베라 시켜서 먹었는데 그렇다던데? 좌우대칭 완벽하다고요? 아닌데? 나 좀 힘든데? 양 옆이 좀 다르지 않나?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닌가? 오늘 코디의 포인트야? 오늘 코디는 좀 대학생 같은 게 포인트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살짝 이렇게 빠져나온 느낌의 살짝 힙한 무드 이런 느낌 아닌가? 좀 힙한가? 이런 느낌 근데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오늘 굉장히 갑작스러웠던 일이라 좀 말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근데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분은 좀 정말 제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 어떻게 모르잖아? 무서워 앤 아이폰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폴라로이드 러브요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뭐 하시고 계시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뭐야 장난해? 말해줘 그럼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볼게요 보물, 오늘 머리 멋있어요 음 아 밀당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다큰은 제가 오늘 봤어요 다큰은 봤는데 음 음 재밌더라고요 근데 뭔가 제 캐릭터가 조금 뭔가 너무 막 막 막 막 이러지 않아요? 뭔가 아 물론 나랑 저랑은 좀 다형 같긴 한데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내가 한 명 더 있으니까 약간 좀 기분 나빠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요즘 맞아요 맞아요 한빈이 형 데뷔한 거 봤어요 진짜 대박 정말 잘 보고 있어요 노래도 좋던데 한빈이 형 따따따란 뭐 이런 노래인데 윙크 댓글이 진짜 많다 P.S.5 P.S.5 제 키요? 제 키는 비밀이에요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앞머리 잘랐다고요? 안 잘랐어요 오늘 셀칵 올릴 생각이니까 다들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좋은 동물복 땅땅땅땅 땅땅 땅땅 땅땅땅 땅땅땅땅 기대한다 선우야, 감사합니다 졸업 축하해 최근에 본 드라마 그것도 엄청 날던데 제가 오늘 본 건데 그 넷플릭스의 산에 맞선 그 드라마 되게 재밌더라구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스물다우 스물하나도 엄청 재밌게 봤구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잘 봐가지고 좀 망상에 빠진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리고 이거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끼는 게 나으려나? 완전 사막이오 같애 와 대박 말도 안 돼 어때요? 별로인 거 같... 아니... 핑크 머리 다시 보고 싶다고요? 제가 머릿결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또 염색을 할 수도 있었군요 근데 지금 머릿결이 진짜 완전 좋아요 머리도 엄청 굵어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쓰고 셀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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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머릿결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있나? 약 효도 레전드 보라트 도끼 포즈, 뭔가 팬 싸는 느낌이야 지금 복숭아구만 귀여워 민트 초코 아까 하려두면 궁금하다고요? 그냥 할게요 사실 이런 거 괜히 말 꺼냈는데 말 안 하면 진짜 답답하죠 저도 그게 문제인 거 잘 알아요 근데 뭐 진짜 아니 별거 아닌 건 아닌데 아니에요 이러면 왜 말해 내가? 아니지? 아니야 진짜 죄송해요 제가 밀당하려는 게 진짜 아니고 진짜 그냥 아니에요 아니 자꾸 뒤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1도 안 무서워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 자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귀신이나 그런 것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과연 이 채팅을 보고 제가 정말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만 웃겨 피곤해요 그렇게 웃기세요? 그렇게 웃기신가? 뭐 웃겼다면 뭐 인내심 한계다 인내심 한계다 한계까지 가셨구나 죄송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니까 그 원래 저희가 선배님들을 그 회사 안에서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오히려 이런 SNS를 더 자주 접하는데 오늘 그래 너무 무서운데 아니 그냥 아니 진짜 별게 아니고 아니 별 별게 아닌 건 아닌데 아니 그냥 그냥 그 선배님들을 봤어요 그 방탄 선배님들을 봤는데 봤는데 네 네 그렇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봤다 오케이 누구 봤는데 네 선배님들을 봤어요 제가 워낙 엄청 존경하시는 선배님 저 진짜 오늘 저 진짜 오늘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게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들 봐서 행복했... 어우 너무 진짜 깜짝 놀랐죠 저 진짜 온몸이 얼었어요 너무 너무 딱 깜짝스럽게 봐가지고 뭐야 진짜 밀당인가 선우야? 밀당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는데 좀 밀당처럼 된 거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니었네 김선우가 웃기고 싶다 김선우가 웃기고 싶다 왜지? 왜 나를 웃기고 싶은 거지? 아무튼 오늘 하루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선우야 오늘 뭔가 체리향 나게 생겼어 너무 귀엽다 체리향? 그거 아세요? 저 체리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는 걸로 따지면 체리보단 딸기를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향으로 따지면 체리향보다는 조금 상큼한 레몬이나 오렌지향 같은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요? 네 민트초코 과자 요즘 잘 안 먹어서 저는 음료를 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선우의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저도 찍고 싶네요 브이로그 근데 오늘 진짜 그냥 갑작스럽게 켠 건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어떡하지? 야 김선우 개인 인스타 만들 생각 있냐고요? 개인 인스타 만들고 싶죠 근데 만약에 만든다면 좀 제가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연습생 전에 인스타를 했었거든요 인스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팔로워를 천명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하고 싶은 욕구와 마음이 정말 뿜뿜하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거의 제 셀카가 게시물에 90% 이상이지 않을까 쉽네요 1일 1 셀카 제가 그때 팔로워 천명을 찍었던 이유가 1일 1 셀카 공략으로 팔로워 천명을 찍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볼콥 야 선우 왜 이렇게 귀엽고 쿨 뭐야 쿨해야 선우 왜 이렇게 귀엽고 쿨해야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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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 만드셨어 보쌈에 가고 싶다고요? 날 가지고 싶다는 건가? 근데 머리를 더 기를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르기 쉽지 않죠 다음에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은 뭔가 그냥 브릿지로 살짝 색 넣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좀 근데 전 지금 제 머리가 좋긴 해요 사실 길러 네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느끼한 거 잘 못 먹어서 까르보나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아일랜드2 나온다면 봐야죠 궁금해 아 그리고 MBTI 이거 솔직히 저는 두 번 연속이나 했을 때 INFJ가 나와가지고 저는 INFJ인 줄 알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아니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다시 해볼까? 이래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뭔가 느낌상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편해졌고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내가 다시 ENFP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ENFP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포켓몬빵 안 먹어봤어요 뭔가 뻔한 각도는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 같아요 선 김선우의 투명금도 많고 빛을 선우 피카츄 닮은? 왓? 말도 안 돼 선우 이 계좌 거꾸로 말해봐 자기 안녕 선우 정원이 브이라이브 하던 곳인데 정원이 여기서 했구나 정원이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단톡방에 막 사랑해?인가?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걸이를 옛날에 뚫고 싶었는데 이제 안 뚫으려고요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 같아요 굳이 뭐 심을 안 내야 될 거 같고 물론 막 이런데 한 번에 다 뚫으면 좀 세해볼 거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요즘 다른 멤버들 반응 어땠냐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반응이지 않았을까 오늘 밤에 들을 노래 저 진짜 노래 추천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요즘 하루 종일 듣는 노래거든요 제가 원필님의 행운을 빌어줘 라는 노래인데 이게 제가 저 경청했을 때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거의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모함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다 저 음악도 소개했다 그 노래 최고지! 역시 이게 아는 분들은 안다니까 그려진 술발 사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에서 총 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몇 번의 정말 절망과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Always 가사 몰라 솔직히 다 흥어버리지 않나요? 선우 파란색 진짜 잘 받는다 감사합니다 쿨톤인가? 끝나고 나서 사진 두고 올려드릴게요 누가 선우 목소리에 꿀발라놈 뭔가 경청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이제 나도 DJ니까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편안한 목소리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그냥 그런 생각만 했어요 네 바뀌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도 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기 도토리 DJ 음흠 그래 오디오를 비우면 안 되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이라도 조금 하면은 이제 그래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일단.. 네 음... 음... 좀 얼굴 바뀐 거 같아 뭔가 좀 성립되고 좀 느낌 이거 좀 잘 나오는데 피어싱이 어울린다고요? 그런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너무 튀어나와요? 너무 좋아 보이나? 근데 오늘 좀 기분이 좋아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어? 30만명 찍고 끌까? 어? 이 얘기 하자마자 떨어지는 거 아냐? 속눈썹 부럽다고요? 그래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어? 근데 이제 천명밖에 안 남았어 3명밖에 안 남았어 끄다니? 무슨 소리야? 선우야 뭐 먹었어? 이렇게 귀여워 스물다섯, 스물여섯 재밌더라고요 뭐야? 이 틈에 30만명이 찍었어 그러면 안 돼, 가지 마 캡처 타임, 선우 형 그래, 너가 원하니까 내가 캡처 타임 해줄게 됐니? 너가 진짜 그럴 거야, 너 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노력해볼게 캡처 타임 노력해볼게 농락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가진아 그래, 너가 원하는 캡처 타임 해볼게 아까 이 각도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 좀 별론 같은데? 좀 별론 얍 땅 너무 기운 좋은 거 티나게 안 돼 사실 제 일상이 원래 이래요 MBTA 뭐냐고요? ENFP요 냥냥판지 머리띠 셀카? 근데 사실 머리띠 셀카 안 찍을 거 같아서 그냥 여기서 하고 포장하고 갈게 알겠죠? 사랑해 내 이쁜 하긴 밀당 소원은 매력 심하네 역시 역시 고양이 포즈 닉에게 말하고 있는 거 같다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선은 너무 완벽해... 아니야? 저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야식 먹을까? 야식 뭐 먹을까요? 야식만 정하고 가야겠다 야식만 정하고 갈게요 야식 메뉴 추천해주세요 치킨이나 민트초코 민트초코는 아까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치킨도 그저께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어요 닭발 닭발 좋네 야채 곱창? 너무 좋아 엽떡 요즘 떡볶이 안 먹을지 모르겠지 떡볶이 먹었나? 그때 먹었다 그럼 민초치킨 민초치킨 그건 아니야 그건 나도 임납할 수 없어 떡볶이 민초초코 또는 파인애플 피자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떡볶이 마라롱샤 마라롱샤 나쁘지 않은 거 같은 엔진 사랑해 민초 뿌려 먹어 먹었습니다 민트초코 밀크티 먹어봐도 당연히 당연히 먹어봐도 당연히 뭐 먹지? 야식은 제육볶음밥이거든 제육볶음밥 떡볶이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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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합니까? 마라탕 괜찮네 선후볼 냠 일부러 이러시는 거야 지금 닭꼬치 닭꼬치 괜찮은데 흑당 밀크티 맛있을 거 같기도 타코야키 짜장면 마라탕 마라탕 먹여줘 마라탕 먹어줘 마라탕 맛있겠다 도토리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괜찮네 냠냠 하긴 아 진짜 두리안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리안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그 과일이라고 들었어요 선후냠냠 부대찌개 닭발에 주먹밥 추가 이건데 매운 족발 맛있겠다 민두초코 떡볶이 하 진짜 아니라니까 들어보니까 민두초코 떡볶이도 좀 그냥 크림 떡볶이 이런 거라던데 선후보지? 머리 붙었어 뭐야 니퀴를 어떻게 먹어요 제가 스테이크 라면 로제 떡볶이?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아직 하 땡기는 게 없었어 야식에 진심 선후라 근데 저 이러다가 안 먹은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모르겠다 민트초코 스테이크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식은 먹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위버스로 안녕 안녕 다들 잘 자고 안녕 바이바이 저 갈게요 안녕 안녕 이따 먹자 그래 안녕 나 갈게 다들 좀 매달려주면 안 돼 그래 가지 마 미안 가야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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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갈게 안녕 나 진짜 갈게 알겠어 그만 내가 일단 갈게 안녕 좀 아쉽게는 안녕 간다 안녕 나 갈게 안녕